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드번호가 068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셀트리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촬영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크게 4가지 의약품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엠시마와 트럭시마, 엠시마의 스시, 허주마 이렇게 해서 4가지 제품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화학체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내와 영국에서 임상 1상 개시를 했는데 국내에서 임상 1상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올 연말까지 셀트리온에서 2상과 3상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에 중화학체 치료제가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셀트리온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의견을 전해드려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셀트리온은 남아있는 바이러시밀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휴미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틴, 그 다음에 졸레어, 그 다음에 스텔라라라는 게 있습니다.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FDA 허가 신청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졸레어 같은 경우도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텔라라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이 잘 끝난다라고 하면 이제 2023년부터 출시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골다공증 치료제라고 해서 이런 게 또 임상 1상을 착수를 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도 기능 거는 기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 부분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셀트리온 3분기 영업이익 138% 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기 매출액 5488억원 영업이익 2453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액은 89.9% 영업이익은 137.8% 증가한 것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3분기 실적은 바일로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와 위탁 생산 매출 증대 생산호율성 개성 등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엠시마의 안정적인 판매와 더불어 엠시마 SC 적응적 확대로 판매 준비가 본격화되고 테바의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의 글로벌 성장이 지속되면서 CMO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9 개발도 선행 중이다. 이 셀트리온은 건강한 피염자 대상 임상 일상에서 안정성을 입증했고 최근 경증환자 대상 일상에서도 안정성 및 향 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여기 셀트리온은 진단키트 전문 업체와 협력계 항원 항체 듀얼 등 다양한 형태의 진단키트도 개발에 공급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미국 유통사와 2100억 원 규모의 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셀트리온의 실적이 사상 최대 분기가 최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충분히 셀트리온은 중장기로 가지고 가도 되고 그리고 내년까지 가지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천원 정도 하락으로 잠시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우상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만 수급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셀트리온도 여기 위에 30만원 위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런 의견까지 전해드려보겠습니다. 충분히 내년까지 가져가셔도 되고 중장기로 투자를 해보자. 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잠시만요.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맨 앞에 보시면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9시부터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